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화면에 보이는 이명웅과 그리고 나훈아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이명웅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나훈아 선생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은 인터뷰를 해서 이 인터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은 나훈아의 지난 30일이죠. 나훈아 콘서트로 인해서 온통 나훈아 열풍에 쌓였는데요. 그리고 추석날 이명웅의 MC를 봤던 트롯 어워즈 때문에 나훈아 플러스 트롯의 열풍에 쌓인 것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뉴스장터가 이 두 공연 때문에 말하자면 나훈아의 대한민국 어게인 공연과 이명웅이 MC를 보는 2020 트롯 어워즈 공연과 관련해서 생방송과 관련해서 과연 이 이명웅과 나훈아의 두 공연에서 어느 공연이 더 시청률을 높게 찍을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추석 대첩을 벌인다. 말하자면 이명웅과 나훈아가 추석 대첩을 벌일 것이다. 이런 영상을 내보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훈아 선생과 이명웅을 비교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이명웅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훈아는 대선배이자 스승입니다. 그리고 이명웅은 지금 한참 떠오르는 스타이면서 미래를 책임지는 가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수를 대선배와 지금 대세 가수를 비교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이었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명웅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역시 나훈아다. 나훈아의 존재감은 엄청났다. 물론 이명웅도 대단하지만 이명웅은 아직 멀었다. 더 세월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명웅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과연 이명웅은 나훈아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명웅이 2020 트로트 어워즈에서 6관왕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자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사회도 보고요. MC도 보고요. 리허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자 선생님에게 인사를 드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고 노래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명웅이 트로트 어워즈를 진행을 하고 무대를 꾸몄는데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로트 어워즈 전날 방송된 KBS의 나훈아 콘서트를 봤느냐?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명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트로트 대선배님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자궁심을 가졌다. 트로트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내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었다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 나훈아 대선배님의 무대를 보고 겸손해진 거죠. 역시 나훈아구나 하는 것을 이명웅도 느꼈다는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극이 됐다는 뜻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명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극이라기보다는 많이 배운 시간이다. 나훈아 선생님 무대를 보니 왜 이분이 대중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는지 알게 됐다. 유창하게 말을 꾸며내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시고 노래 역시 진심을 담아 한 소절 한 소절 있는데 정말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세 가수, 최고의 가수, 현재의 가수 이명웅이 바라보는 추억의 가수, 대형 슈퍼스타 나훈아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영웅씨를 비롯해서 트롯맨들도 한국 트로트 역사를 새로 썼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2030 세대로 하여금 트로트의 진술을 맛보게 했던 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명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인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의 매력 덕분일 것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했고요. 트로트가 올드하고 촌스러운 노래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서 기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트롯맨들 때문에 트로트를 알고 나훈아 이미자를 알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명웅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트로트와 대중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낀다. 말하자면 트로트의 부응을 이끌어낸 것은 이 트롯맨들 미스터 트롯인 게 사실입니다. 지금 요즘에 엄청나게 트로트의 열기가 일게 된 것은 TV조선이 진행했던 미스터 트롯이고요. 거기에 탄생했던 트롯맨들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다만 나훈아 이미자 선생님 노래를 제대로 소화하려면 그 시대를 더 깊게 이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하자면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를 보고 그 무대를 보고 이 가슴으로 노래를 해야 된다. 시대를 이해하면서 노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정서와 아픔과 서름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늘 아쉬움으로 남는다. 말하자면 자신은 좀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기자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하네요. 이명웅 씨는 50년, 60년 후에 이명웅의 모습은 과연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훈아 이미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오를 수 있지만 이명웅의 대답은 조금 다릅니다. 그럴 리가요. 겸손하게 대답을 하고요. 큰 욕심 없습니다. 지금처럼 위로가 되는 노래, 팬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가수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겸손한 대답이지만 이명웅도 50년, 60년 후에 지금의 나훈아 모습으로 충분히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명웅은 겸손하게 대답을 한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2020 트롯 어워즈에서 6관왕을 받고 최근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힘든 점이 없느냐? 이렇게 이명웅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잠을 많이 못 자는 게 힘듭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면 겁이 덜컹 납니다. 가수 수명이 짧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겁이 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컨디션을 조절하고 목소리 컨트롤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 인터뷰할 때 조금 힘들고 또 광고나 화보 촬영하는 것도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주 솔직한 대답입니다. 인터뷰하는 것도 어렵고 화보 촬영하는 것도 어렵고 광고 촬영하는 것도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푸는 것은 축구다!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50년 후 나훈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웅은 미래의 나훈아일 것으로 뉴스장터는 확신합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이명웅의 인터뷰를 통해서 과연 이명웅은 나훈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는 점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아직 혹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력 différence